어 되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일단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작년 한 해 동안 또 저희 워너원을 꾸준히 사랑해주신 우리 워너블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서 저희 워너원이 정말 매순간 매분 매초 정말 워너블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거든요 워너블 많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착역과 시장역은 같습니다 우리의 시장역에 또 함께 해줄 워너블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워너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본상 수상자를